경북교육청이 올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의 학급을 예비 편성한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와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급수는 늘었습니다. 학교는 15곳이 폐교돼 1465곳으로 줄었고 학생도 22만 4829명으로 2085명이 감소했지만 학급은 111개가 늘어 11713개로 편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당초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행 30명에서 28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 인원 하향 조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